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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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우 브라더스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마장호수 출렁다리에 다녀왔습니다. 원래 마장저수지였던 곳이 마장호수로 바뀌면서 국내 최장 길이 220m의 도보다리가 2018년 3월에 개통되었습니다. 성인 1280명 초속 30m 진도 7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다리라서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. 동아야 가봐 동아야 가봐 우우 손 정말 안 무서워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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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중간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호수 아래를 내려다보며 스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빠 빼고 있고 선우 괜찮아요 자기나 좀 춰 어 알았어 선우 선우가 안 무서워 아빠한테 있는 성기증 나는데 어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어 힘들거려 정우 정우 뛰지마 뛰지마 움직이는 다리네요 좋네요 좋네요 응 응 여기 보고 정우선우 여기 봐야지 선우야 아이고 이뻐요 정말 이쁘네 노래가 나와 선우 이거 무슨 다리야 빨간색 다리 응 빨간색 다리 빨간색 다리 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가루야 엄마 나 가루 나 가루 나 가루 안 움직여 안 무서워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가자 빨간색 다리 너 흔들 가루 아빠 흔들 다리 또만 가자 아빠 흔들 다리 자 아댐 다 먹으면 한잔 보여줄게 다 먹으면 한 번 보여줄게. 다 먹고 한 번 보여줄게. 조심. 먹을 때는 조심. 꼭 꼭 씹어야 돼요. 한 번에 꼭 더 씹어야 돼요.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한은? 따봉! 따봉! 이게 따봉이야? 따봉! 따봉! 여기 다리가 있었네, 정우야. 정우야, 여기는 이쪽은 수변 데크로드라는 데예요. 이 다리를 데크라고 그래. 데크. 나무 데크. 정우야, 거기 걷자고? 손은 뭐 보여요? 잠자리. 어디 있어요, 잠자리? 거기. 다리. 쫄깃. 엘.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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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야, 여기. 하나로 종이. 정우야, 여기 어딘거 같아요? 흔들 다리. 흔들 다리, 흔들 다리 어땠어요? 재밋었어요. 무섭진 않아요? 에. 선우도 안무서웠어요? 그리고 우리 뭐 먹었어요? 케익. 케익? 팥빙수 먹는거 아니에요. 지금 뭐하고 있는거예요? 돌쌓기. 돌쌉기